자 독성이 강하기로 소문난 이 불독사 과연 이 장갑을 뚫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자 한번 물어 보더니 물 좀 계속 묻는 데 산업은 뭐지 물어 보더니 더이상 안무네 자 여기가 한 서너번 물어 보더니 더이상 이제 성산이 없다 싶었는지 더이상 안뮑니다 여러분 자 이 저 땅하고 구별이 잘 안가는 이 조그마하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쇠살무사 머리가 완전 삼각형이고 아주 좀 못되게 생겼네 자 어쨌거나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산에가서 이런걸 보면은 구별이 잘 안됩니다 사실 머리는 요렇게 보시면은 삼각형이고 뭐 얼굴은 대충 요렇게 생겼는데 아주 저 성격도 아주 까칠하고 굉장히 동작이 빠른 작지만 무서운 한국의 불독사 장갑을 뚫을까 못 뚫을까 한번 실험을 하고 있는데 뚫린다 야 어쨌든 성기로 나있든 야 이 새끼야 물어 봐 물어 물어 택바발 응 우윳 こと